갑니다 2시간 그렇게 길어요 데모 분량이 굉장히 스타일리시 하더라고 처음 플레이하는 부분은 튜토리얼 미션부터 시작하는걸 추천하겠습니다 와 튜토리얼까지 해야되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튜토리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행장 사무라이가 달려나는 곳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무리가 실력을 갈고 닦으며 함께 절차 탕매온 도장에는 사무라이가 사념이 깊게 배어있다 보이시여? 잠깐만 이거를 어따가야되나 이렇게 한겹다 목적지는 화면 위에 나침반에 나타난다 이거 그때 했던거 아닌가? 똑같은거 같은데? 스테이터스 메뉴 줍고 여기 밑에 클릭하면은 장비 목검 그 다음에 음 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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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채우는 것도 있었는데 뭐였지? 그 다음에 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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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사람 나타나면 클릭 스틱 클릭하면은 이렇게 라곤이 돼 톡톡톡 깡공격 간단하죠? 약간 다크소울 기무자 짬뽕 해놓은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야 달리기인가 이게? 어 달리기 푸른눈의 사무라이 발몬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석들도 스테미너가 있기때문에 저렇게 막다보면은 스테미너가 다달아서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회피 X 나도 스테미너가 없죠 이게 회피 이게 가드 그래서 저쪽 스테미너를 더 낭비하게 하면 된다 괴롤띠 그 다음에 자세번경 R1 세모 네모 X 자세변경은 상단 자세 자세에 따라 스킬이나 때리는 폼이 달라지거든요 상단이 아마 제일 느릴걸? 이게 상단 이게 중단 이게 하단 하단이 제일 빠를거에요 짤짤이용 밸런스형 상단이 한방 한방 묵직묵직한거 하단 자세로 승인비 뭐였지? Entry 뭐였더랄 이거 이거 쉬앙 슈잉 이렇게 하면 빨리쳐자나 그쵸 넘나 간단하고 뭔지 알겠죠? 중단으로 애들에 따라서 자세를 바꿔도 되긴 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 있나? 나 근데 피가 좀 없다 잔심 어 잔심 아까 방금 보셨던거 막 때리다가 피 없잖아요 딱 누르면 빨리 차 누르는 타이밍에 따라서 더 많이 차고 그런게 있을걸요 그래서 무한 공격이 가능해 컨트롤 빨이라는거지 스테미너 다 써도 누르면 되고 연계 범위 내에서 잔심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면은 저렇게 괴물들 저기 막 바닥같은거 만드는데 저기서는 내게 회복이 안되어 스테미너가 저기서 잔심을 하면 저 바닥도 없애고 할 수가 있다 탁 없애줍니다 기력 회복의 최대 효과를 얻으면 발동되네 그냥 또 없어지는데? 최대 효과가 아니었는데 방금 탁 탁 지금 안되가지고 계속 나오는거 같은데 그쵸? 스테미너를 많이 써 아 좀 너무 빨려했다 저 빛이 딱 돌아올때 맞춰야되는데 스테미너를 좀 써 죽이지 말고 기다리자고? 그래 바닥 생길때까지 기다리자 좀 빨리 죽여서 저렇게 만들었죠? 랩업을 많이 해야되 이거 아주 간단하구만 도카이편 이름이 윌리오미오 메인미션 이건 뭐야? 거점인가? 핫도리 하조? 오우 샤또로 마우스 삐약삐약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에야스의 장남인 노부야스가 최후를 맞이한 곳 다 필요없고 다 털면 됩니다 서양인이 왜 일본에 있냐고? 브래드피트인가 보지 아 턴크루즈 턴크루즈 나오는 라스트 사무라이 그런 느낌? 게이초 5년 도토 미국 호타마따 뭐여? 괜찮나? 여기서 랩업하는거거든요? 여기서 세이브하고 랩업도 하고 능력 개화 복랍 수호롱 번개 이거 멍멍이 고르는거고 암리타가 있으면 나 지금 150번밖에 없네 능력치 상승이고 여기서 아이템같은거 받치면은 필요없는거 받치면은 암리타 주는데 얼마 안줄걸? 가자 일단 랩업하고 뭐하고 와야겠지 그러니까 나 장비가 지금 비젠텐 타도 치고 있거든요 이도 도끼 사슬 도끼지 사나이는 도끼지 소장 도끼 메인에 타도를 갑시다 장궁이랑 총 알아서 차갖고 있네요 병보병 장갑도 차고있고 악세상은 없고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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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LX 나무 먹었다 소금 소금 뭐였더라 피차는거였나 빨리빨리 소금 로봇 소금 도끼 어신 이수 승 어어 깜짝이 바로나타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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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다크쏠을인줄 알고 다크쏠을 공격버튼을 누르네 이건데 공격 공격 이거거든요 피 드럽게 많이 다네 하얀 구슬 우리 장비하라고? 도놈일 때 위험해 스테미나 채워 아아 스테미나 없어요 스테미나 정말 위험한데요? 강공격 정말 설마 죽는거 아니지? 죽을 뻔했다 왜이렇게 세? 당황스럽구만 왜이렇게 아파 뭐 잘못된거 아니야? 더 쉽게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요? 야 피 없냐 피? 피 피 없어 피 소비 피 소금 귀령 나무 미션 등록 선약이 이거 쇼컷 등록해 뭐꼬? 추워 스 메롱 자 차렐라라 배륵 어 뭐야 이거 여기 화살이고 막기 막기 이거 도끼말고 검으로 바꿉시다 이거 테루샵은 어떻게 한거지? L2 도끼랑 거미랑 썩 어떻게하지? R1 화살표야? 어.. 어휴 감사합니다 이거구만 칼이 낫겠어 창맨이야 오오쒸 아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오우 개아프네 이거 아아 어이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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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 이거 왜이렇게 아퍼요 이거 불러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스테미나 스테미나 아아아아 따아잇 따잇 따잇야잇 어어 어으씨 이렇게 이렇게 빡셌나? 매게 아프네 어어어어 어 아잇 어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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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클났다 약이 없어? 약은 어떻게 먹는거지? 뭐야 뭐야 이거 상단으로 어디Ad 갑옷 성전을 바꾸는 다음에 때려야되는데 자꾸 R을 눌러 이거거든 세모인데 자꾸 다크 소울 같아가지고 다크 소울 버튼 액션을 누르네 저거 먹으러 가야되, 떨어진거 먹으러 가야됩니다 아 안먹으러 가도 되나? 나 지금 암니타 400원 모았는데 레버 파고 가죠? 여기서 레버 6시간 본다고? 보다마오의 기호 이건 뭐야 암니타 입수량 어 무기출현 이건 뭐라야되지? 이런걸 고를수있네 자기가 원하는 능력으로 해도 되는데 뭐 암니타는 없네 저건 뭐지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거는 뭔가요? 돈인가? 암니타 주스로 가야됩니다 고르기 고르기 죽으면 다시 나와요 이놈들 아시죠? 오 나이스 소창 소창 레어템 먹었어 핸발이야 이 게임 소창이 먹었어 끝났 뭐 이렇게 약해 처치한 적에 따라 데미지가 상승한다고? 기본 공격력이 약한데 기본 공격력이 약한데 근데 차이라 사전거래가 길기때문에 이득이죠 중단으로 가자 상단 너무 딜.. 저기 딜레이 너무 길다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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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스태프 어어어 안돼 안돼 아이 자기야 아아 아아 어어 이럴리가 없는데 흐흫 잠깐만 지금 좀 침착하자 이럴리가 막기로 갔어 그래 아아 막기로 가면 되겠다 생각해봐 흠흠 흠흠 그리고 한 명씩 처리해야돼 욕심은 노노해 흠 아 욕심 안 부르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좀 합시다 흠 흠 흠 흠 아아아 진짜 놈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쇅 쇅 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흠 모으고 하 으 모으고 오케이 아 이제 익숙해졌는데 정말 허접한게임 주제에 감히 나를 고통스럽게 흠흠 가자 지금 소리 났는데? 저 위에 있는 놈 있거든? 저 위에서 하도 많이 죽었지 없앨던 내 몸 와아 말도 안 돼 아니 어 한방에 죽은게 말이 돼? 막아야되나? 맞을때? 말도 안 돼 뭐 잘못..야 더 어려워졌어 뭐가 잘못됐다고 이럴리가 없는데? 말도 안 돼 여기서 그냥 화살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쓰는거지? 별로 안달아 창전주심 스테미너 썩 막아주시고 지금이죠? 불러주시고 막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스테미너 없으시고 쇽쇽쇽 나도 야비롭게 한다 치사하게 너네들 치사하게 나오면 나도 치사하게 나올수밖에 따는거? 아파요 질러주 쇽쇽쇽쇽 쇽쇽 쇽쇽 쇽 막아주시고 쇽쇽 됐다 아하 이게 좀 되는구만 쇽쇽 원래 이런게임은 잔몸찾는게 힘들어 맞어? 방금 중간보수라고? 하하하하 암미타 모였다 내복해야되는데 쇽쇽 이거 두잡 있던가? 이렇게 세마리 죽는거야? 좀 쎄보여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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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원래 강자되 강하고 약자되 약합니다 보셨죠? 쇠보이죠 저녀석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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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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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많이 쓰면 배우던가? 핫템 나왔네 104 야 무조건 좋은거 껴 장궁도 대구경으로 바꿔 기본 대구경 총으로 밑에를 장궁으로 머리 방울 새로 생겼다고 좀 더 좋은걸로 쇼컷에다가 연계가 발생한다 소수부 물에 힘을 소환하면 무기에 두른다고? 다 갖다 팔아야될건데 모르니까 쓰죠? 하얗고 15레벨 쎌까? 나 지금 레벨프트 하고 와야돼 여기 집 어디요? 나중에 나중에 없애주지 건방중에서 저렇게 템이 나오는데 뭐야 아니 저 앞에 템이 있던데 물 수영 못하던가? 오케이 아직 주스러가면 되죠 아직 한번밖에 안죽어서 납니타 진짜 제발 프리스맵 뛰어가야되나? 저 앞에 템이 있던데 난 가도 물이 아닌줄 알았지 얕은 물인줄 알았는데 완전 어이없구만요? 침착 길 어디였더라? 여기서 저거 꼭 먹어야지 1100원짜리 여기 싸우다 또 죽을 거 같에 여기 살았다 살았다 이거 내껀가봐 이거 이거 내껀가봐 기다려봐 일단 내꺼 먹어야돼 오호 어좁이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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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거 저거 뭔데 피가 자꾸 살아 이상한거 뭐 독당했어 키스당했어 자 안식 오케 어우 죽을 뻔 먹었제 와 2300원 빨리 랩업해야되는데 아니 저기 템있잖아 저기 그래서 난 갔지 야특물인줄 알고 완전 속임수여 이건 뭔데 그리고 돈이야? 아 나도 이걸 속았네 이렇게 하는거구만 집에가서 랩업하고 오자 집에가는거 아이템 있을텐데요 너무 무섭다 집에가는거 이거 암니타 영수석 돈버는거네 집에가는거 사용하면 배를 갈라 죽게된다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자살이 있지 일로와 폭탄 던지자 좋았다 무 투 더 빙 투 더 무 자 컴온컴온 아 아하하하 떨어졌대요 그런 나도 떨어진단 얘기 조심하자 콕 찌르고 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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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 아 떨어졸거 같애 너무 무서워 아씨 응 아 어 어 어 우측하라 우측하라 동나라 침착 저장 저장 아아아아 왜 저장이 안돼 죽여야 되나봐 저기요 아이고 저기요 한번 싸워볼까요?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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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노우 흠 다 망설어 안막아질거같이 생겼네 아아아아 아아아아 죽었는줄 침착 아 진짜요 진짜요 허어 없어 먹을게 없다아아 방식 아 안돼에에에에 나왔는데 저기까지 뛰어가면 되겠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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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놀려야..놀려야... 이리..놀려야..놀려야.. 이거..놀려야..놀려.. 이거 잡아야되겠지? 완전해질라면..뭐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맡시다. 그러지맡시다. 안돼요! 정말 안돼요! 아악! 아아! 떨어지뿌렸다! 낙살을 노리세.. 나는 지나가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먹었다 햄버 먹었어 여기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일단 빠져나와 아 이거 미친 이녀석들 왜 계속 쫓아와 기다려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살거지 여기저 시라소니 컥 컥 컥 컥 잔심 컥 잔심 썼어야 되는데 침착하시오 엄맘마 룰랄라 자투 잔심 높다 엄맘마 아아아아 컥 컥 컥 야 속끄리 말이야 어 이 속끄리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쎄 아 세살이 나왔어 불부저 불저항감지 자 가자 다시 돌아가 일단 랩업하고 온다 까 기다려라 3.700원이나 모았어 대박 엄청많이 모음 기도합시다 아까 거긴 왜 기도가 안됐지? 육체 동마비, 저항력, 체력 근력, 무력 인내, 주술 체력은 국력이다 이게 체력인가? 일단 피통이 커야돼 맞어, 무게도 포함이 되나보네 근력, 무력 동락 쌀떼이 없는 템들 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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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젠트 타도 저게 그거였네 금색깔 금색깔에 보면 가드의 기력 소비 감소 이런 좋은 특성같은게 있어요 다 갖다 팔아도 얼마 안되잖아 랩조치가 하나도 모르니 2촌이나 필요하네 이제 레벨 파는데 가자 됐습니다 누가 닿으면 언젠가 깨겠다고? 무슨 소리야 한번 한거죠 한번 보여드릴라고 레벨 이제 그냥 갑니다 실수 없이 갑니다 실수 없이 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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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시고 스테미너 다 썼죠? 왜? 맞느라 너는 너의 스테미너를 소중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여기야 이 놈을 잡아요 바로 대폭발 엄마 약폭발 대폭발 좋았다 베비 척척척척 잔신 피하고 못했고 엄마 워우 죽일뻔했네 원컴이 가버렸네 기다려보자 아아악 아아악 물량 먹었는데 너무 좁아 여기 떨어질까봐 막아야겠다 안 되겠다 말도 안돼 이걸? 아 이거 폭탄 좋았는데 폭탄 다 썼네 그래 칼도 바꿔놓자 별 차이는 안나지만 나 이걸 쓰고 있었는데 왜 바뀌어있지? 이게 좋아 이게 길잖아 어? 아아 어이 앗 와아 강하다 어? 장궁? 장궁 좋은거 나왔어 안 돼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콕 아아 이거구만 나만의 것 바로 이거였어 정말 강력하구만 약간 강력하구만 어허 어허 호호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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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ㅎㅎ o 좋았어요 낙사도 있구만 여기 가지 말자? 다음 Avi에서 저기하면 안되나 어거 거기 가야되나 너무 좁아서 압박감이 느껴 아 아 작 아 진짜 아كم 나오자마자 때려 아 잠깐만 에예아 잠깐만 막으세 어 막으니깐 별로 안달잖아 컥! 컥! 뭐여? 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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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씨.. 마음이 스캔에 많이 달긴 하네 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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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악! 뭐야! 흐조파한 녀석이! 이거 막아줘야 되는구만! 괜히 구를라다 그러네 헉! 에픽! 에픽 나왔어 에픽! 근데 총이네 하필 대구경 총통에 에픽 나왔어 180짜린데 이것도 180인데 불 속성이 붙네요 아이템 출연료 메찬이 올라가고 막기가 답이네 에이.. 이렇게 쉬운거야 그쵸? 다크 소울식으로 할라다가 그만 죽고 죽고 헉! 색깔은 뭐 다들 뛰어나 어이.. 어이.. 어차피